좀 쉬는 시간 좀 오래갔죠 지금 뭐 공채무직 공고돼갖고 24회도 뭐 좀 지원하는 상이 많아가지고 좀 늦었습니다 좀 이해 좀 해주세요 내일도 여러분 또 지원을 받아야 되잖아 이해 좀 해주세요 리모델링이란 용어 나왔는데 이건 상대적으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이 리모델링의 정의는 건축법상 정의가 있고 주택법상 정의가 있는데 개념은 다릅니다 우리는 항상 주택법이 더욱 수상한 겁니다 리모델링이란 무엇이냐 행위인데요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건축후의 노화 억제 또는 긴 양상 등을 위한 다음에 어느 하나의 해단 행위를 리모델링이란다 근데 리모델링은 행위인데 이 안에 두 가지 행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행위냐 대선과 증축의 행위가 포함되어 있어 자 근데 이해를 잘 하실 게 뭐냐 이 대선과 증축이 리모델링의 행위에 포함될 땐 목적이 있어야 돼 건축후의 노화 억제나 긴 양상을 목적할 때만 리모델링이 된 겁니다 그럼 이 목적이 아닐 땐 리모델링이다 리모델링이 아니다 리모델링이 아닌 거야 그래서 차이점이 뭐냐 만약에 여러분 아파트에도 기존 건축후에 대해서 대선과 증축을 할 수 있어오요 있죠? 기존 건축후에 하는 행위니까 근데 이 대선과 증축을 아파트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목적이 건축후의 노화 억제나 긴 양상을 목적을 하는 게 아니야 이 목적이 아닐 땐 리모델링이 아니다 그땐 공동축후에 따라 허가나 신고 대상이 돼요 공동축후에 따라 허가 신고 대상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이 대선과 증축의 목적이 건축후의 노화 억제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능 향상을 목적을 하겠다는 거야 그땐 무엇에 해당돼서? 리모델링 그땐 주택법에 따라 리모델링의 허가 대상이 되는 거야 그래서 같은 행위도 목적에 따라 절차가 같아진다 달라진다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 개념을 잘 이해하시는 거야 그럼 지금 리모델링에 해당된 대선과 증축을 보는 겁니다 첫 번째 보니까 대선을 통해서도 리모델링이 가능하다 대선은 뭐냐? 여기서 기둥, 내리뼈, 지붕투를 수선 변경하는 형태로 리모델링이 가능한 얘기야 근데 대부분 대선을 통한 리모델링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부분 리모델링은 증축을 통한 리모델링이 거의 이루어져요 아파트는 이걸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이 증축형 리모델링 안에는 크게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순수하게 면적만 증가시키는 리모델링이 있는 거고 그 면적 증가 본수도 세대수도 함께 증가시킬 수 있어요 이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것을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증축을 통한 리모델링 안에는 크게 면적을 증가시키는 게 있고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두 가지로 구분해서 본 수가 있다는 뜻이 되는 거야 일단 본문은 볼 겁니다 쓰지 마세요 시험에 나올 걸 나중에 설명해 줄 거니까요 그럼 본문에 가는데 일단 이 증축형 리모델링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용검사나 사용승인을 받고 15년이 경과되면 증축형 리모델링이 가능한 거야 이때 두 가지 방법을 하는 겁니다 수평을 증축했어도 면적이 증가가 가능하고 수직증축으로도 면적이 증가가 가능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럼 본문에 들어가서 해석해 줄 겁니다 두 번째가 리모델링은 나중에 볼 겁니다 두 번째가 증축형 리모델링의 정의가 되는 겁니다 보니까 사용검사일은 사용승인부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그럼 증축형 리모델링은 일정 기간이 경과되는 겁니다 몇 년 경과다? 15년 15년의 기산점은 사용검사일, 사용승인부터 기산점이 되는 거야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 사회에서 중공검사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죠 그런데 법에서는 중공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건축법은 사용승인이라고 표현하고 주택법은 사용검사라고 표현한 거야 이걸 중공검사라고 나눠서 표현한 겁니다 중공검사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런데 법에서는 중공검사를 하는 게 아니야 이 중공검사를 주택법은 사용검사 건축법은 사용승인이라고 표현해 준 거예요 그것을 받고 몇 년이 지나면 15년이 지나면 증추형 리모델링이 가능한 뜻이야 가능할 때 면적을 제한시킵니다 어떻게 면적을 제한하냐 각 세대의 주거 전용 면적의 30% 이내에서만 증축이 가능합니다 몇 퍼센트 이내에서만? 30% 이내로만 면적을 증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가로단서가 있어요 세대의 주거 전용 면적이 85% 미만인 경우에는 40% 이내까지 제한한다 그러면 면적은 30% 이내도 있고 40% 이내도 있는 거죠 그럼 85점 미터 이상일 때는 몇 퍼센트? 40 아니 30 이상일 때는 30 미만일 때는 40이 된다는 얘기죠 이걸 나중에 구분하는 게 중요한 시험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이 자체가 지문 굉장히 길죠 예를 들면 이걸 부분적으로 끊어서 물어온단 말이야 그런데 이 문제에서 포인트는 이 15년 숫자고 30과 40이 나중에 포인트에서 얘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야 이게 면적을 증가시키는 리모딩을 의미하는 겁니다 넘어서 세 번째는 세대수 증가 리모딩을 의미하는 거야 자 보니까 위 2에 따른 각 세대의 증축 가능 면적을 합산한 면적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하는 증축 행위 이걸 세대수 증가형 리모딩을 하는 겁니다 그럼 세대 증가도 제한하겠다는 얘기지 기존 세대수의 몇 퍼센트까지? 15% 이내에서만 세대를 증가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다만 다만 또 한 가지 이해가 있답니다 다만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 이걸 수익 증축형 리모딩입니다 근데 신경이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자 다음의 권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장합니다 근데 수익 증축도 층을 제한하겠다는 얘기야 자 기존 건축의 층수가 15층이랄 땐 3개층까지만 수익 증축을 허용할 것이고 기존 건축의 층수가 14층이랄 땐 2개층까지만 허용하겠답니다 자 그럼 기존 건축의 층수에 따라도 허용 범위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층수가 15층이랄 땐 몇 개층? 3개층? 14층이랄 땐 2개층? 이런 게 사례 문제 나온 거야 만약에 12층짜리 아파트가 있습니다 자 수익 증축의 허용 범위가 몇 개층인지 물어본단 말이야 자 그때는 12층은 14층이랄까 2개층 그게 벚꽤에 나오는 문제예요 자 이게 리모델링의 정의 상당히 굉장히 복잡해 그래서 주테프상 용어의 정의에서도 가장 많이 축제된 게 리모델링의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시험에 나올 건 나중에 별도 정의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진축형 리모델링이 가장 중요해요 자 면적 증가 범위가 있죠 자 주거 증률을 기준해서 85m 미만할 땐 몇 퍼센트? 40% 85m 이상부터는 30% 이내로 제한하는 겁니다 자 수익 증축 허용 범위도 있는 거죠 근데 기존 건축의 층수가 15층이 할 땐 3개층, 14층이 할 땐 2개층 이걸 구분한 게 중요해요 물론 세부적인 디테일먼트에서 막 필루티 구조로 만들어서 부대수가 봉쇄를 이용하는 게 있다 나중에 허가 확인해서 별도가 정의할 겁니다 이 내용 정도만 이해하세요 이 내용 정도 자 넘어갑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주테프상 용어의 정의 끝났고 나머지 중요한 용어는 다음 주에 주택에 관리는 용어들은 쭉 나올 겁니다 자 이제 드디어 나왔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령이 나왔어 근데 예전 이제 우리 시험에 우리 법의 역사를 변체를 좀 설명할 겁니다 자 공동주택을 어떻게 갈릴 거냐 법에서 정하는 겁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 공동주택을 어떻게 갈렸 거냐 관리기준이 주택법 안에 있었어 그래서 주택법에는 건설기준, 분양기준, 설치기준 그 다음에 관리기준이 있었단 말이야 굉장히 복잡하고 전문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3년 전부터 공동주택을 어떻게 갈릴 거냐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새로 독립돼서 나왔어 그래서 앞으로 우리 길은 전문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우리 시험 제도도 규정하고 있고 우리 자격제도 규정하고 공동주택을 어떻게 갈릴 거냐 관리기준을 다 정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 공동주택관리치무에 가장 무법이자 기본법이에요 기본법에서 강계법에서는 40문제 중에 8문제 관리치무에서는 40문제 중에 10문제에 추가돼서 항상 우리의 바이브를 다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 바이블 여러분들이 소장님이 되셨죠 이 공동주택관리법령을 위반해서 관리하잖아요 그때는 500만원 이하 과태에 부과되어 있는 거야 그만큼 중요한 법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넘어갔는데 공동주택관리규정을 정하고 있는 택배법이에요 자 거기서 첫 번째 자 의무관리상공동주택 근데 지금은요 의미만 두세요 시험에 나올 것은 기본수택한테 정의할 거니까 자 의무관리상공동주택은 뭐 중요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현재 공부하는 거니까 자 무엇을 의무관리상공동주택가 편한 거냐 법이 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법에서 자 의무관리상공동주택이란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한 자를 두고 자치의결기구를 의무조로 구성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된 공동주택을 말하며 그럼 끊어놓고 자 공동주택관리법령이 있더라 일정한 의무가 부과된 공동주택을 의무관리상공동주택에 했다 자 밑에 보면 범위가 나옵니다 범위가 나온다 자 그럼 첫 번째 의무 여러 가지 의무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 자 전문적으로 관리자를 둔다 그랬죠 자 전문적으로 관리자는 뭐냐 주택관리사나 주택관리사부를 반드시 소자로 배치시켜야 돼 의무관리상은 만약에 여러분 공동주택이 의무관리상입니다 대상인데 주택관리사 등을 소자로 배치시키지 않잖아요 그때 배치 의무자에게 일처만이야 벌금 형사처벌 대상이돼 배치 안 시키면은 자 그러면 여러분 공동주택이 의무관리 대상이에요 근데 자격증 없는 사람이 소장 업무 수행하잖아요 그 적엔 1년 이하의 징역 일처만이야 벌금 형사처벌 대상이야 그게 첫 번째 의무이야 그럼 결국은 우리의 직장 범위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왜 여기 앉아서 공부하는 거냐 의무관리상 공동주택의 소장님이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두 번째 자치 이결기관은 입주자 대표야 입주자 대표도 반드시 구성해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거에 또 중요한 개념이 있어 그럼 여기서 의무관리라는 것은 관리 형태입니다 근데 의무관리 형태는 딱 두 가지에요 자 자치관리라는 게 있고 자 위탁관리라는 게 있어요 반드시 자치와 위탁관리 결정에 대해서 관리를 해줘야 돼 근데 자치와 위탁관리는 입주자 등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치관리라는 건 뭐냐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소장님 배치하고 직접 관리하는 것을 자치관리 자 위탁관리는 건 뭐냐 자 타인관리야 즉 이 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관리 쪽에 의뢰해서 관리 형태를 위탁관리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단지가 의무관리가 되죠 그러면 반드시 자치와 위탁관리가 결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자치관리시는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대표에서 소장을 배치시켜야 돼요 의무적으로 에듀웰 유료 회원만의 라이브 클래스 자 자 정신 차리시고 이번에 합격진도 나갑시다 누구세요? 전 에듀웰 교수인데요 제가 늘 가까이 있으니까 이번엔 합격 집에서도 학원처럼 공부하는 혜택 오직 에듀웰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웰 우와 진짜 가까이 계시네요 의무적으로 그러면 위탁관리시는 주택관리업자가 업자가 반드시 그 단지에 소장을 배치해야 돼 이게 전문직 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두는 겁니다 그래서 의무관리가 결국은 우리의 직장의 범위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개념을 갖고 있어요 공동주택관리기정은 두 가지 법이 있어요 공동주택관리법이 있는 거고 그러면 집합건물에 소유 및 관리하는 법률이 있어요 앞으로 제가 줄여서 공동주택관리법을 공주법 집합건물에 소유 및 관리하는 법률 직검법이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법의 성격이 다릅니다 공주법은요 국가가 개인을 규율하는 공법이야 공법 그런데 직검법은 민사특별법이야 사인 간의 법률의 균을 당하는 민사특별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차이가 뭐냐 여러분 공동주택이 의무관리성 공동주택의 범위에 해당되죠 그때는 공주법에 따라 관리가 돼야 돼 무슨 법에 따라 공주법 그런데 여러분 주택단지가 의무관리성이 아닌 비의무라고 표현한 겁니다 비밀때는 직검법이 적용되는 거야 그래서 의무냐 비의무냐에 대해서 법령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의무관리성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입니까 공주법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이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하는 과목이 공동주택관리심의죠 그래서 그 공동주택은 결국은 의무관리성 공동주택안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어떤 주택이 공주법상 의무관리냐 얘를 찾아갈 겁니다 자 2만 두세요 첫 번째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다 자 공동주택인데 몇 세대 이상이랬습니까 자 그럼 1번에 해당되는 공동주택은 300세대 미만일 땐 비의무라는 뜻이지 300세대부터 의무라는 뜻이지 일단 해석을 해줄 겁니다 두 번째 150세대 이상으로써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이다 자 공동주택에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몇 세대 이상부터 그럼 150세대 미만은 아니라는 뜻이죠 150세대 이상부터 그러니까 미만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자 세 번째 150세대 이상으로써 중앙집중식 난방망식의 공동시대 칼을 꼽니까 지역 난방망식의 공동식을 포함한다 했지 자 그럼 볼까요 건축 설비 중에서 승강기나 중앙난방이나 지역난방에 걸쳐있습니다 하나라도 걸쳐있으면 몇 세대 150세대 이상부터지 네 근데 2번과 3번은 무엇이 설치가 됐다고 이렇게 표시가 됐죠 근데 1번은 그냥 단속에 300세대 이상으로만 표시가 됐지 그럼 이걸 해석할 줄 알아야지 자 그럼 결국은요 2번과 3번에 해당하지 않잖아 그땐 300세대 이상부터는 뜻을 갖고 있는 거야 2번과 3번에 해당하지 않을 땐 몇 세대 자 그럼 결국은 300세대 이상이라는 것은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을까 안 돼 있을까 안 돼 있어야지 이게 승강기가 설치되면 150세대 이상부터니까 승강기가 설치되면 이미 150세대 이상부터 시작하잖아요 1번은 300세대부터 시작하는 거잖아 그럼 300세대 이상에서는 승강기가 설치 안 돼 있어야 돼요 자 그럼 공동식의 난방 형태는 보일러실 설치장소에 따라 개별난방, 중앙난방, 지역난방 세 가지 있는 거야 근데 중앙과 지역은 몇 세대부터입니까 그래서 지금 300세대 이상부터는 것은 승강기가 설치 안 돼 있고 난방 형태가 개별 난방 형태는 300세대 이상부터 의무관리가 된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건 뜻이에요 나머지 시험에 나올 거면 나중에 우리가 보기로써 예시를 해줄 거예요 이런 게 O다X에다 표시를 해줄 겁니다 이음면 두세요 네 번째 건축법 제11제는 건축 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을 건축한 건축입니다 근데 편의점이 이렇게 나왔는데 한의 건축물 안에 주택도 있고 주택 외의실도 있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상복합 법에서는요 주상복합이라는 용어를 안 씁니다 법에서는 주상복합이라는 용어를 안 써요 앞으로 지문에서 이렇게 주택 외의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을 건축한 건축이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머릿속에 주상복합을 연상하세요 주상복합입니다 얘는 무슨 법을 적용받았어 건축법이죠 이것도 차이가 난 게 이 주상복합을 건설할 때는요 건축법이 적용되는 것도 있고 주택법이 적용되는 것도 있어 어떻게 할 때야 주택의 세대수 300세대를 기준해 몇 세대 300세대 아까 30세대를 했었잖아 근데 주상복합은 300세대를 기준합니다 그래서 주택의 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일 때는요 건축법에 따라 건축화관을 받고 건설하는 겁니다 근데 주상복합인데 주택의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이 되잖아 그때는 주택법을 따라가 그때는 사업계수를 받고 건설한 겁니다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럼 만약에 주상복합인데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위로 가는 거야 그럼 건축법에 따라 건설할 수 있어 없어 주상복도 건축법에 따라 건설할 수 있는 거죠 300세대 미만은 건축법을 따라가는다 했으니까 주상복합은 주택법에 따라 건설한 경우도 있고 건축법에 따라 건설한 경우도 있어요 근데 주택법에 따라 건설하는 건 300세대 이상이잖아 근데 위기준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건축허가를 받았으니까 건축법이잖아 300세대 미만이라는 얘기야 그렇지만 300세대미만이지만 150세대 이상부터는 공축법에 따라 의무가능성을 불려서 공축법을 정해서 관리하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의미만 두세요 근데 여기까지가 그 다음 의무가능성인데 작년부터 여기 한 군데 더 들어왔어 하나가 더 들어왔어요 추가됐어요 위 1부터 4까지 해당하지 아니한 공동시대기다 그럼 1부터 4까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의무다 비의무다 원칭 빔이라는 뜻이야 비의무지만 입주자 등이 대통령 영어로 저는 기준에 따라 동의하여 정하는 공동시대 그럼 빔에서 입주자 등이 대통령 영어에 대한 동의비 있다는 얘기야 나중에 별거지만 입주자 등의 3분 이상 서민등을 받으면 돼 근데 빔에서 의무로 바뀐다는 얘기야 바뀌어서 그때는 공축법을 적용하겠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무엇이라냐 의무 관리 대상 전환 공동시대기 편해주는 겁니다 의무로 전환됐다 그땐 무슨 법을 적용하겠다 공주법 그러니까 얘는 처음에는 공주법을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땐 직권법이 적용되는 거야 하다가 직권법은 민사특별법이다 보니까 투명성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관리가 잘 안 이루어지는 거지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전문 서비스를 받으라는 얘기야 전환하라는 얘기야 그땐 직권법이라 무슨 법이 공동시대기 관리 대상 관리를 하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걸 앞으로 의무 관리 대상 전환 공동시팀 편한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 공동시팀에 한해서는 공주법상 일정한 의무가 된다 결국은 우리가 배치될 범위가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는 뭘 배울 거냐 이 의무 관리 대상 공동시팀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관리 대응을 하나하나 배워가는 과정이라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넘어합니다 공동주택단지 넘어하고 혼합주택단지 개념만 해석할게요 개념만 혼합주택단지는 분양을 목절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공동주택단지를 혼합주택단지라고 명칭을 붙이겠대요 그런데 의미를 듣게 뭐냐면 우리가 이 분양을 목절한 공동주택은 공주법이 적용되는 겁니다 무슨 법? 공주법부터 관리되는 거야 그런데 임대주택은 다른 관리법령이 따로 있어요 특별법으로서 민간 임대주택하는 특별법과 공공주택 특별법이 다른 법령이 따로 관리기준이 있다는 얘기야 관리법령이 같다 다르다 하나의 주택단지 안에 분양주택도 있고 임대주택도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의 주택단지인데 관리 적용법률이 다르면 관리가 쉬울까? 어려울까? 무조건 어렵겠지? 혼합주택단지는 현재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의를 하고 있죠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의하고 있잖아 그러면 이 혼합주택단지 안에는 임대주택에 대해서 공주법을 일부를 적용하겠다 이런 뜻을 잡고 있는 거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원칙은 우리가 공주법은 분양주택을 대상으로만 적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임대주택에는 특별법이 따로 있다는 얘기야 그럼 관리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혼란성이 가정화되잖아 그럼 혼합주택단지는 임대주택에서도 공주법을 적용하겠다 이런 뜻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의를 해주는 겁니다 이하고 넘어합니다 4번의 입주자, 5번의 사용자, 6번의 입주자 등 다음 주에 가보면 1시간에 100번씩 나올 거야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개념은 꼭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수 없는 사람이라든가 여러분들이 관리하는 사람들이에요 입주자는 누구냐? 공동주택의 소유자 소유자는 집주인이죠 소유자 또는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와 직계, 좀비숙도 입주자 안에 포함이 돼 그래서 소유자의 배우자와 직계, 좀비숙은 가족이죠 집주인의 가족이잖아 앞으로 공주법에서는 집주인들을 입주자로 하는 거야 무엇이란다? 집주인들을 무엇이란다? 입주자 그럼 본문에서 공주법 본문에서 입주자라는 용어가 나올 겁니다 근데 소유자만 의미하는 거라 소유자의 배우자와 직계, 좀비숙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주인들을 입주자로 한다면 이해하세요 들의의 들 집주인만 얘기할 땐 소유자라고 그래 공주법에서는 소유자는 용어도 나오고 입주자라는 용어도 나와 소유자는 용어할 땐 집주인만 의미하는 거고 입주자라는 용어할 땐 집주인들 다 포함한 개념이 되는 겁니다 사용자는 용어하는데 이 사용자가 노동법상 용어하고 공주법상 용어가 달라요 노동법은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야 사업주 등을 우리가 사용자인데 공주법은 다른 개념이에요 공주법은 달라요 사용자란 공동직을 임차여 사용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등자가 붙었지 그럼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는 거야 우리 집을 공짜로 빌려 쓸 수 있엇 없어요 있죠 그걸 사용 대차 계약이라는 거지 그럼 공짜로 사용하는 사람도 이 안에 포함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세를 얻는 방법은 두 가지 있죠 전세권 계약 체결할 수도 있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지 두 가지는 다릅니다 전세권 계약은 물권 계약이야 임대차 계약은 채권 계약이야 전세권자도 포함되고 임차인도 다 포함되는 거지 그럼 세의 중의 강시 모든 세입자를 사용자라는 거야 세의자를 뭐랍니다 사용자 집주인들을 입주자 집주인들을 무엇이라고 그러고 입주자 세입자를 사용자라는 겁니다 그럼 법에서는 입주자와 사용자를 함께 표시를 해줘야 돼 굉장히 길죠 법은요 길게 나열하는 걸 시대에 이걸 함축시키는 거야 그래서 이걸 입주자 등이라고 그래 그럼 입주자 등은 뭐냐 입주자와 사용자를 합쳐서 입주자 등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4번에 있는 입주자와 6번에 있는 입주자 등은 같은 개념 다른 개념 공법에서는요 단어대에 등자가 붙고 안 붙고 안 붙고는 하늘과 빵 차이야 녹화된 강의는 나중에 몰아듣게 되더라고요 라이브 클래스 같은 경우는 학원 스케줄에 맞춰서 꼭 들어야 하니까 공부도 미루지 않게 되고 학원에 가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집에서도 생생한 강연장을 느끼고 싶다면 라이브 클래스가 딱인 것 같아요 한류가 땅 차이에요 자 그래서 공주법에서는요 입주자만이 갖는 권리와 의무는 입주자라고 표현해 줍니다 사용자만 갖는 권리와 의무는 사용자를 표시하는 겁니다 근데 입주자와 사용자가 동시에 갖는 권리와 의무는 입주자 등이라고 해 주는 거야 자 그래서 다음 질문에 할 건데 자 입주자 대표위의 구소는 동별 대표자입니다 동별자를 선출할 때는 어떻게 선출할 거냐 자 동별 대표자는 입주자 중에서 중에서 선거구에 입주자 등에 입주자 등에 선거를 통하여 선출할 때가 있어요 자 누구 중에 선출하나 입주자지 입주자 기품에 소유자와 소유자를 대단한 배우자와 직계 존배수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다는 뜻이야 근데 등자가 붙었어 안 붙었어 사용자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가 없다는 뜻이 물론 나중에 보면 예의는 있긴 있어 근데 원칙은 사용자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입주자가 나왔기 때문에 근데 선거는 입주자 등에 선거를 통해서 선출하면 됐지 등자가 붙었어 안 붙었어 그럼 사용자가 포함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죠 그럼 사용자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피상어권은 인정이 안 됩니다 근데 선거권도 인정이 되지 그래서 입주자만이 갖는 권리와임은 이렇게 입주자하고 표현해 주는 겁니다 입주자 근데 입주자와 사용자가 동시에 갖는 권리와임은 입주자 등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러면 이 지문을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시험 지문에 동별 대표자는 입주자 등 중에서 선거고 입주자 등에 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 그러면 S가 되는 거지 그래서 등자가 붙고 안 붙고를 구분하는 게 또 하나의 시험 문제야 근데 그건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자 입대에는 자산권에 관한 사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자산권에 관한 사람은 입주자만이 행사할 수 있는 거야 다만 재산권이 아닌 사람은 사용자도 동시에 갖는 권리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비용 부담도 입주자만이 비용 부담하는 게 있고 사용자도 함께 부담하는 게 있어 자 관리비는 입주자 등이 부담합니다 사용자도 부담한다 한다 한다 근데 우리가 장기수원춘단금이라는 게 있어요 같은 비용이야 근데 장기수원춘단금은 장기수원춘단금이 있더라 주유수를 교체나 보수할 때 상한 비용이야 만약에 여름 단지 승강기가 노화됐어요 그래서 장선춘단금을 상해서 승강기를 새로운 걸 싹 교체했어 그럼 재산가치가 올라가 안 올라가 올라가 이걸 자본적 지출이라는 거야 지출 자본적 지출 그럼 집주인한테 좋아지는 겁니까? 세입자한테 좋아지는 거야 집주인 지출이 그래서 걔는 사행장 부담고 소유자 부담목이야 사행장 부담하지 않고 소유자 부담목이야 그래서 장선춘단금은 관리비가 낼 수가 없고 통장도 별도 계좌로 따로 관리해줘야 돼 부담자가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그걸 하나하나 배워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물론 장선춘단금을 소용사행자가 나빠는 경우도 있어 어느 경우냐 관리비 등을 통합해서 한세 부과한단 말이에요 집주인이 세를 놓고 이사갔지 그럼 우리가 200사무에 부과하는 거야 그럼 현재 사회는 사용자가 통합부과를 받게 되면 그 사람은 대진 납부하는 거야 대진 납부해주는 거예요 이사갈 때 소유자하고 정산업에서 찾아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비용도 성격에 따라 부담자가 입주자만이 부담하는 게 있고 사용자 부담목으로 다 나눠주는 거야 그걸 하나하나 앞으로 배워가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이 사람들을 구분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집주인들을 무엇이라고 그러고 입주자, 세입자를, 사용자, 양자를 합쳐서 입주자 등이라는 것만 개인마 이해하세요 이런 게 재작년에 복귀 중앙식 같던 거예요 땡큐지 이 뜻을 보고 입주자 가로치고 사용자 등을 쓰는 문제가 중앙식 나왔다니까 이건 땡큐해요 근데 이런 문제를 던져준 거야 소장님은 건축만 관리하는 거라 입주민 관리도 하기 때문에 이런 용어를 묻는 거예요 소장님은 건축만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민원대행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만 그 민원대행이 입주자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관리도 중요한 겁니다 너무 합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드디어 나오셨네 여름이 소장님이 됐으면 여름하고 가장 관계가 밀접한 분이지 어떻게 보면 소장님과 입주자 대표회의가 있습니까 항상 사이는 각과 의리 존재하죠 누가 갑일까 어른 꼭 그럴까요? 왜 대답 못 붙었어요? 꼭 그럽니까? 여기 그 대방원의 16회 때 박 모 여성 소장님이 있어요 난 깜짝 놀라서 한번 갔더니 나이도 연세도 지긋하세요 그랬더니 동부협자 선출하는데요 동부협자 대표회들이 소장님의 면질을 봐야 돼 면질을 봐야 돼 후문할 때 그래서 소장님이 당신은 하지 말라면 못하고 당신이 하라면 그 사람이 동부협자 대표회를 해야 돼 아니요 관리계획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관리계획이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소장님이 동교류 표절을 당시에 하고 하지 말라고 그래 16회 때 여기 대방학원 출신하니까 유재상 소장님 소장님 계세요 깜짝 놀랐어 어떻게 그렇게 하냐 그 소장님이 관리를 잘했어 못했어 무지게 잘하는 거니까 입주민들이 소장을 받쳐주는 거야 그러니까 입대에서도 함부로 소장 못하는 거야 권제를 못하는 거야 우리 공동주택도요 지하체에서 지원하는 게 많아 1년 몇 천만 지원하는 거 그걸 잘 따와서 오는 거야 기압력이 워낙 좋으니까 그러면 재산가치 높여주잖아 그럼 입주민 입장에서는 좋은 거에 나쁜 거야 그러니까 입주민들이 입대에서 터치를 못하게 만드는 거야 소장을 소장 독립적으로 하게끔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는 그런 명품 수장이 된 게 우리 목표예요 그러니까 갓갈이라는 존재에서 우리가 갓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있어요 어떤 소장님은 전화가 와 그러면 실제 그런 값은 입대이야 소장님 영원한 의리 수밖에 없는 관계는 있어요 그게 나중에 본문에 들어가면 알아 막 재각 같은 것 때문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입대회 회의 시간에 소장님 그것도 전문가잖아 옳은 법을 얘기해 그런데 입주자 대표의 회장님은 전문가야 비전문가야 비전문가 다른 데서 엉뚱한 거 듣고 가서 막 우긴단 말이야 소장한테 그럼 소장님이 설명이 안 돼 그럼 나한테 회의 중에 전화가 와 그럼 회장님 좀 설득 좀 해달라고 그럼 바꿔줘 그럼 회장님 일단 교수라는 얘기 들었잖아 교수라는 얘기 했잖아 또 내가 설명하면 알아들어 소장님이 얘기할 때 못 알아듣다가 내가 이미 알아들어 그런데 거꾸로 알아들어 소장님이 A라고 설명했어 입대회는 B라고 설명했어 난 A가 맞다고 그래 그런데 이제 입대회 회장님이 뭐라면 아 자기는 A라고 설명했대 소장님이 잘못 설명했던 거래야 입주자 대표도 묘한 게요 입주민일 때는 순환 양이었어 그런데 완장 맞춰면 사람들이 좀 바뀌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생각하되 입주자 대표도 물론 자기들이 관리비소 인건비 지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갑질한다고 생각하지만 전문자가 자기들한테 서비스 제공하는 거야 그러면 자기들 친척 중에도 한 다리 건너가면 소장님도 있을까 없을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몰상식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했지 아마 이 중에서도 입주자 대표 계실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데 있어 왜냐하면 입대회 하신 분들도 공부 하신 분들 많아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성격 소유자가 아니야 여기 공부 없는 사람들만 그런 거예요 괜히 얘기했네 입주자 대표이란 공동수택의 입주자 등을 대표하여 관례관한 주유상을 결정하기 위하여 구수하는 자치 의격을 입주자 대표이랍니다 입주자 대표는 법적 성격이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서 사단의 실체를 인정받아 그래서 소송상 당사자 능력도 갖고 부동산 취득력 같습니다 민법에서는 권리능력 있는 사단이 아니라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서 인정을 받습니다 두 번째 공법상 필수 상설 규약 그럼 입주자 대표는 구성할 수다 구성하인다 구성하인다 그러면 의사결정기구를 입주자 대표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보주의도 행정부와 입법부가 있죠 입대는 입법부 활동을 하는 단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결정기구도 한번 이해하세요 이러면서 관리규약은 뭐냐 여러분 단지 안에만 적용되는 자치규범을 관리규약이라는 거야 근데 이것도 소장님의 집행 업무가 되는 겁니다 자치규범이야 무슨 얘기냐 원칙은 소장님은 공동주택을 공동주택관리법에다 관리해야 돼요 근데 법령이란 게 시식홀거랑까지 다 정할 수 있어 없어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단지 안에 규약으로 정해서 소장이 집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소장님이 되시면 관리규약도 중요한 내용이 돼요 중요한 내용이야 근데 세부적인 내용은 나중에 정리해줄 겁니다 자치규범을 관리규약이라고 한다면 이해하세요 그래서 관리규체 여기가 대부분 아파트는요 앞에 있는 입주자 대표하고 이 관리체 두 사람의 업무로서 우리가 돌아가는 겁니다 누굴 관리체를 할 거냐 이제 여기에 여러분이 포함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관리주체란 공동측을 관리하는 다음해자를 말한다 그럼 다음해자라는 건 뭐냐 관리 방법에 따라 관리치가 갈라진다는 뜻이야 자 첫 번째 자치관리규계 대표자인 공동측의 관리사무증이 관리치가 된답니다 보세요 아까 자치관리시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소장님을 상징시킨다 했죠 그러면 이 부인 받은 소장님이 관리체가 되는 겁니다 개념이 달려요 입주자 대표는 의사결정기구에요 관리체는 집행기구 그러니까 정보적으로 따지면 입주자 대표는 국회 같은 기능을 갖는 거고 관리체는 행정부 같은 기능을 갖는 거야 우리나라 예산 어디서 의결해 줍니까 국회에서 행정부가 집행하잖아요 우리 공동주택도 예산 어디서 의결해 줄까 입대에서 의결해 주는 거야 그럼 관리체가 집행하는 거야 그래서 국회 같은 기능을 갖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관리체는 행정부 같은 기능을 갖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치관리시는 입주자 대표가 관리체 아니라 관리 사무상이 관리체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관리 업무 인계전에 사업주체 자 근데 무슨 얘기냐면 의무 관리상 공동체계의 입주가 시작됩니다 그럼 그때는 원칙은 무슨 관리야 무슨 관리야 돼 자치와 위탁관리가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이건 자치와 위탁관리는 입주자 등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삭이 바쁜데 바로 결정할 수 있 없어 이때는 과도기준 관리수와 사업체 관리가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사업체는 입주 예정자, 가반수, 입주시까지 관리합니다 하고 가반수 집되면 그때서 관리 요구를 하는 거야 자치관리와 입탁관리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럼 요구받게 되면 3대원의 입주자의표를 먼저 구성합니다 구성하고 자치와 입탁관리를 결정하는 겁니다 하고 관리가 구성됩니다 그럼 사업체는 인수증에 맞추고 떠나는 거야 그럼 관련 모호 인계 전까지는 누가 관리처가 된다 사업주체 그럼 사업체가 관리처가 돼서 사업체는 그 공동체계의 주택관리수증을 소자로 배치시켜야 되는 겁니다 사업체는 건설업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관리 못하잖아 그러니까 공주법에 따라 주택관리수증을 반드시 수상으로 배치시켜야 되는 겁니다 사업체 관리는 의무관리 형태는 아니에요 의무관리할 땐 자치와 위탁관리만 뜻하는 거야 근데 이건 하나의 과도기준 관리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주택관리업자 그럼 위탁관리시는 주택관리업자가 관리체가 되는 겁니다 자치관리시는 누가 되고 관리사무장 위탁관리시는 주택관리업자가 관리체야 근데 특이한 게 있어요 위탁을 주택관리업자가 계약을 체계했죠 그럼 주택관리업자는 그 단지 안에 주택관리사 등을 소자로 우리가 배치시켜야 돼 그럼 이 배치된 소장님은 관리체가 관리체일까요 관리체가 아닐까요 아니 관리체는 누구라겠어요 아니 자치관리시에는 소장님이 관리체를 했잖아요 근데 위탁관리시도 주택관리업자가 소장을 배치했어 안했어 했으면 불구하고 주택관리업자가 관리체가 되는 겁니다 소장님 아니에요 자 그럼 위탁관리시의 소장님은 어떤 법적 성격을 하고 있냐 그때는 주택관리업자의 대리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관리체험을 수행해 주는 겁니다 대리인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공동주택관리법에 보니까 단지 청소 용역을 할 때는 관리체가 사업자 공동주택관리업자가 선자고 집합합독독돼 있어요 단지 청소 용역을 줄 수 있었어요 그때는요 관리주체가 관리주체가 사업자 선정과 선정할 때는 경쟁시찰 방법이 있어요 국토교통주택관리기 고시한 경쟁을 선정해서 집행도 같이 해줘요 통도 집행을 해주는 거야 자 그럼 선정관리체에 있음에 계약의 당사자도 관리체가 돼 돼 계약서에 관리체 이름을 써야 돼요 그럼 자치관리체 이름을 써야 돼요 그럼 자치관리체는 누가 관리체에 있습니까 관리사무소장 그럼 관리사장 이름으로 계약서 써야 돼요 써야 돼요 위탁관리체는 누가 관리체입니까 주택관리체에 명의로 계약서 써야 될까 주택관리체에 명의로 계약서 써야 될까 주택관리체에 명의로 계약서 써야 될까 주택관리체에 명의로 계약서지 소장 명의로 계약서 쓰면 500마리가 가태료가 적용되는 겁니다 관리체는 누구니까 주택관리 업자니까 다만 소장님이 명의로 쓸 수 있는 거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대부분요 위탁관리체는 배치할 때 여러분한테 의임장을 주는 거야 나를 대리하는 의임장을 주는 거예요 위탁관리체는 의임장 다 주어요 나를 대리해서 하라고 그 때문에 계약서 쓸 때 위탁관리체는 누구누구를 대리하는 소장 누구 다 써야지 대리자 빠지면 그건 공주법에 의해서 과태가 적용돼요 이런 하나하나 디테일이 나중에 배워가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관리 형태에 따라 관리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답은 나중에 임대주택에 가는 상이니까 그래서 관리 방법에 따라 관리체가 달라지죠 자치관리신 누가 관리체가 되고 관리사무장 관리연무인계제는 사업주체 위탁관리신 주택관리자라는 개념만 이해하세요 대부분 관리는요 관리는 입주자 대표하고 관리체 아래에서 다 이뤄지는 거야 물론 공주법을 분석하면 관리기구가 크게 네 가지 관리기구가 있어요 입주자 등도 관리구가 되는 겁니다 관리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물론 입주자의 핵에서도 의결을 통해서 결정사항이 있지만 입주자 등이 지역 찬성하거나 서문동에 하는 결정권도 있어요 입주자 등도 한 해의 관리기구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국회의원 한 사람도 헌법기관이잖아요 입주자 등도 한 해의 관리기구입니다 입주자 대표회의도 한 해의 관리기구가 됩니다 입주자의 핵은 다음 주에 선언할 거예요 그래서 선거부류로 동부회차 선출합니다 하고 동부회차에서 회장 한 명 감사 두 명 이상 이사 한 명 이상을 선출해서 우리가 구성이 되는 거예요 하고 그러면 입주의 핵을 선출할 때 선거 지원하는 기관이 있단 말이야 그걸 선거관리위원회야 그래서 입주자 등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됩니다 국회관리위원회에서 이 네 가지 지역이 유기적으로 들어가면서 공동체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이루어진 것은 대부분 입주자 대표회의하고 관리체 이익수단의 업무관계로 거의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도 그래서 입주자 대표와 관리체가 업무가 시험 출제비도 가장 높은 거야 그래서 입주자 대표는 의사결정기구가 되고 관리체는 집행기구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면 이해하시죠 해 주세요 세부적인 것은 시험에 나고 나중에 정의해 줄 거니까요 자 넘어갑니다 자 주택관리사보와 주택관리사는 구분해 줄게요 자 주택관리사보란 주택관리사보 합격증서를 발급받은 사람을 주택관리사보란다 그래서 주택이 특이한 건요 주택관리사보는 자격증이라 합격증서를 합해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합격하면 증서 받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된다 주택관리사보 그래서 합격은 1차 2차 2차 합격하는 거지 1차 합격에도 합격증서 안 줘 그래서 1차는 시험 아니에요 2차가 시험이야 그럼 1차는 뭐냐 2차 시험을 볼 수 있는 하나의 검증 단계에요 나중에 보세요 1차가 어려우니까 1차 죽어라고 공부해 1차 교수님 최고야 민법 교수님 최고고 해결 교수님 최고야 그렇게 느끼세요 나중에 1차 끝나고 나면 나중에 시험 끝나고 나면 아마 1차 교수님은 까맣게 잊어버릴 거야 누구만 생각날까 2차 2차 뭐 강개복규 윤동석 교수님이 뭐 해줄 것 같아요 어 나중에 보세요 막 지금도 이따 지금 바깥에 기다리고 있어 이력서 갖고 와갖고 자수서 갖고 와갖고 첨삭해달라고 첨삭해달라고 자수서 이력서 첨삭하려면 재밌어 여기 대부분 중년분들이 많죠 응 이력서서 써갖고 인텔에서 뺏겨갖고 와 그 내용이 비슷해 충청남도 부역은 무슨 면 몇 남 몇 년 가정에서 엄하신 아버지와 인자신 어머니에서 태어나서 우리 대한민국 아버지는 다 엄하시고 어머니는 다 인자하시더라고 응 근데 보세요 그럼 내 태어날 때 배경이지 응 뭐 거기다 아버지 가운까지 써놨어 아니 이미 50, 60 드신 분들은 자기가 1년에 가정 끌고 가고 있잖아 그럼 타임터 받은 저기 있잖아 그런 거 쓰면요 요즘은 그냥 자수서 이력서가 쓰레기통 들어가는 거야 아 50, 60 먹으신 분이 몇 남 몇 년 가정에 태어난 지 사업주는 그게 중요해 중요하잖아 중요한 거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가 인자신지 여러분 어머니가 인자신지 그런 거 안 따져요 그러니까 그건 옛날 방식의 쓰레기통장 요즘은 현대방식 써야돼 요즘 막 자수도요 파워포인트도 포트폴리오 형식으로 써야돼요 여기 나보다 특이하게 해야만 내가 합격할 수 있는 거니까 응 근데 그걸 가지고 윤덕석 교수님 윤지혁 교수님한테 갖고 와서 한번 첨삭해달라 해봐 몰라요 왜 그러면 우리 관리는 우리 관리 노병용 대표가 어떤 마인드가 있는지 그 사람 그 경영 마인드를 알아야 거기에 맞게 쓰는 거야 생각까지는 장평사 중에 어떤 마인드가 있는지 거기에 맞게 써줘야 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나중에 최후적으로는 저예요 자 주택관리사봅니다 자 주택관리사란 뭐냐 자 주택관리사란 주택관리사란 자격증을 발급한 사람을 주택관리사란 거야 그래서 사과대만 자격증을 하는데 일단 차이점이 있어요 경영에 따라 보관되는 경우도 있고 사과대는 있어 나중에 그건 배울 거야 자 소장 근무경기 3년 상자는 사과대 소장 외에 뭐 관리직원이거나 어떤 공무원서 주택관리 인허가 등을 담을 땐 5년에 사과대인 거야 근데 그 경력은 합격하기 전경력도 인정하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 중에서 공동주택에 5년 상 그 말씀이 있잖아 그분 합격하자마자 사 그러면 거기 경력이 없으면 합격할 땐 보관되는 거야 그럼 사과 보의 차이점이 뭐냐 배치 세대수가 달라져요 그래서 사는 세대수에 간격시 모든 주택단지에 배치 가능해 근데 보는 500세대 미만에 한해서만 소장으로 배치받는 거야 그러니까 500세대가 갈 수 있는 미만은 많다 적다 그렇기 때문에 보들이 갈 수 있는 데 좀 한정돼 있어요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사업으로 이렇게 구분하고 이 양자를 합쳐서 주택관리사 등이라고 표현해 주는 겁니다 부하사를 합쳐서 뭐란다 주택관리사 등 근데 뭐 시험에 중위도 없기 때문에 그런 개념을 이해하세요 넘어갑니다 주택관리업 넘어하고 주택관리업자라는 용어 났어 주택관리업자란 주택관리업자란 주택관리업자로서 등록한 자를 주택관리업자라는 거고 이 주택관리업자가 수행하는 업무를 주택관리업이라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위탁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 자를 주택관리업자로 표현하는 거지 위탁관리업자가 아닙니다 앞으로 위탁관리업자란 용어 절대 쓰지 마세요 우린 무엇이란다 주택관리업자란 명칭을 써야 돼요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쓰는 용어 이제 버리자 보여주고 법률 용어를 써야만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무엇을 필요한다 주택관리업자고 위탁하시는 이 주택관리업자가 관리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주택관리업자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등록 절차 등을 하나하나 배워갈 겁니다 배워갈 거예요 넘어서 자 장기수송계획은 뭐냐 자 주유소에 교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수집하는 장기계획을 장기수송계획을 장기수송계획을 한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아파트에는 각종 시설물이 있죠 내구위원인이 경과되면 노화되잖아 또할 때 어떤 시설을 몇 년마다 교체 보수할 거냐 그걸 담그는 계획을 장기수송계획을 하는 겁니다 하고 이 장기수송계획에 따라 주유소를 교체나 보수하기에서 정립하는 비용을 장기수송 춘다음이라 개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수장님들은 머리 찌끈찌끈 아프게 하는게 이 장기수송계획 머리 좀 아프게 골아프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장기수송계 되는 겁니다 나중에 세부진 내용 볼거예요 여러분들 아파트 외벽 도장하죠 외벽 몇 년마다 도장할거냐 도장할거냐 여러분 아파트 장기수송계획 딱 떠들면 5년마다 외부 도장 하독 돼 있어요 여러분 아파트에 옥상망수가 아스팔트 싱글리킬 돼 있어 그럼 20년마다 순하독 돼 있단 말이야 그걸 담그는게 장기수송계획이야 그걸 대비해서 장기수송계획을 충남을 미리미리 정립을 해놔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나중에 뭐 세부적인 내용은 나중에 정할거야 여기까지가 공조법상 용어에 정리했는데 이 용어를 알아야 법령을 해석할 수 있는건데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용어는 공조법상 용어 정의에요 나머지 용어는 다음주에 정리해줄겁니다 여기 포함되지 않는 용어는 자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뭐 서론도 길고 했는데 어차피 신문은요 시험에 나올 것은 제가 기본소 과정에 할거니까 가볍게 한번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이제 오늘 집에 가셔서 복습을 하고 예습을 해야 돼 그때는 1차만 하세요 2차 절대 떠들어 보지 마세요 2차는 내가 어느 시점부터 공부할거냐 그 시점을 정해준거냐 그때부터 해도 안 늦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왜 그러냐 1차에 불합격한 불합격한 2차는 전혀 의미가 없어요 1차 불합격하면 2차를 못 보는 거니까 1차에 합격하면 2차를 볼 수 있는 거니까 일단 1차에 집중하셔야 돼요 제가 2차라도 어느 기간까지는 1차에 집중하시고 어느 순간부터는 2차도 좀 봐주세요 할 때 그때부터 봐보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믿고 따라오시면 되는 거예요 믿고 항상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다 또 왜 합격이나 명품 아 취업 다녀 명품 소장 아니 합격 다녀 취업 다녀 명품 소장 명품 소장 안에 합격과 취업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다 항상 가슴에 풀고 공부하시는 겁니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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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사례가 에듀위라 신용카ely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